도깨비 장난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슬아의 아들 여섯과 귀여운 막내딸 하나를 두었어요. 아들 여섯은 모두 장가를 가고 이제 며칠 뒤면 막내딸도 시집을 가게 됩니다. 김진사는 막내딸을 무척 사랑하는 터라 이웃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어요. 이웃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잔치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얘들아 떡은 다 되었느냐? 돼지는 몇 마리나 잡을까요? 음식은 다 준비됐습니다. 김진사 집은 잔치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혼인 전날 밤 잔치 준비를 끝낸 김진사네 식구들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막 잠이 들렸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요란스러워서 김진사는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속옷바람으로 마루에 나가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네 옆집에서 나는 소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진사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뒷곁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이 분명한데 쿵쿵거리는 소리에 식구들이 하나둘 마루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밤? 쉿 조용히 해요. 막내딸 깨겠소. 김진사는 막내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한데요. 혹시 도둑이 든 게 아닐까요? 가족들이 속은 거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두 아들은 뒷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가 말렸지만 두 아들은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두 아들은 홍두깨를 하나씩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아우야 너는 그냥 여기 있거라. 뭐 둘씩이나 갈 필요가 있겠니?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따라오는 아우가 안쓰러워 형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혹시 한 놈이 아닐지도 모르니 제가 함께 가야 해요. 그러나 뒷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투덜거리며 방으로 돌아오는데 부엌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형이 얼른 몸을 숨기고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글쎄 도깨비들이 우글거리며 부엌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와 재밌다. 날마다 이렇게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하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아. 그 그득한 음식 좀 봐. 실컷 먹고 마시고 나머지는 지붕에다 널어놓을까?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장난치는 게 좋지? 김진사가 확 개나 내겠는걸? 상관있나? 우리만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도깨비들은 누가 듣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떠들어 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형은 너무 겁이 나서 발도 제대로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더 이따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얼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진사는 두 아들이 헐떡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더냐? 정말 도둑이라도 들어온 게냐? 큰 아들은 반신이 숨을 가라앉히고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지금 도깨비들이 부엌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뭐? 도깨비라고? 설마? 김진사와 작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가 부엌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버지, 도깨비들이 우리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음식은 어떻게 하고? 김진사는 내일 잔치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도깨비들을 건드렸다가 더 큰일이 나면 어떡해요? 별뾰족한 수가 없어서 세 사람은 새벽이 될 때까지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두 아들은 어느 결에 잠들었는지 코까지 가늘게 골고 있었어요. 김진사는 바깥일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라도 나가볼까? 진짜 도깨비라면 동틀려까지 있지는 않을 테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도 김진사는 어쩐지 오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당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지? 도깨비 장난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는 무쇠솥뚜껑이 종이처럼 구겨져서 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떡시루는 뒷간에 놓여있었고 삶아놓은 국수는 뒤뜰 소나무 가지 여기저기에 걸쳐져 있었어요. 게다가 황소 한 마리는 지붕 위에서 다리를 보들보들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답니다. 김진사는 도깨비들이 다시 올까 무서워서 홀래를 작게 치렀답니다. 돈이 된 돌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여섯 가지, 식구가 모두 여덟이나 되었어요. 어린 막내를 빼고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곱이나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며 모두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추수를 해도 마당에 쌀 한 섬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네 마당에는 1년 12달 노적 가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부자는 뒷집 사람들이 쫄쫄이 굶어도 나 몰라라 하는 욕심쟁이였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마당에 노적을 쌓고 사나 하고 늘 부라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참 영리했어요. 부자네는 땅이 많아 농사를 지으며 잘 사는데 우리는 식구만 많고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막내 아들의 머리에선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아주 좋은 일거리를 찾았어요. 고개 너머 얕은 언덕에 버려진 자갈밭을 본 겁니다. 밭 가운데 바위가 버티고 있고 그 옆으로는 큰 돌 작은 돌이 꽉 들어차서 풀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였어요. 그래 저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드는 거야. 그 자갈밭은 누구네 땅이냐고? 주인 없는 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막내는 그날 밤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어른은 누구시지요? 그야 너희 아버지지 누구겠느냐? 새삼스레 그건 왜 묻느냐? 그러자 막내는 아버지 내일부터 제가 이 집에 어른 노릇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맹랑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여덟살나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 귀엽기도 하고 장난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헌데 어른이 되어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 집도 앞집 부자처럼 노적을 쌓아놓고 잘 살게 하려고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그러면 이제부터 막내가 우리 집 어른이다. 그러니 얘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하며 식구들에게 일렀습니다. 다음날 막내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모시고 자갈밭으로 갔습니다. 막내가 어른 노릇을 하기로 했으니까 막내의 뜻대로 작은 돌부터 차근차근 골라냈어요. 안 하던 일이라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에는 땀이 흘러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익으니까 모두 신명이 났어요. 자갈밭에서는 엄청난 돌이 나왔습니다. 막내는 밭에서 나온 돌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마당에다 쌓자고 했지요. 밭을 일구었다는 징표로 말입니다.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그날 파는 돌을 지게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돌모덕이는 날이 갈수록 쌓여서 마침내 앞집 부자 내 노저까리만큼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뒷집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집 마당에 돌 더미가 노저까리마냥 쌓였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 집 둘레가 다 헌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여전히 번쩍거렸습니다. 그래서 한다름의 뒷집으로 달려가 돌더미를 살펴보니 맨 위에 있는 돌이 금덩어리였어요. 언뜻 보면 흙이 묻어 다른 돌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금덩어리였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그냥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날 밤 부자는 가난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집에 있는가? 네 할 말이 있어 왔네. 가난한 집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슨 생태집을 잡으러 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생전 찾아오는 일이 없던 부자가 직접 찾아왔으니 안 그랬을까요? 부자는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이 집 노적 돌을 자기 집 쌀 노적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돌 노적은 우리 막내 아들이 쌓자고 해서 쌓은 것이니 막내 아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덟 살 된 막내는 눈을 또랑또랑 굴리며 그러면 내일 일꾼을 시켜서 먼저 우리 집 마당에 쌀 노적을 옮겨 놓으세요. 그 다음엔 우리가 돌 노적을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와 막내 아들은 아침 일찍 부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쌀 노적을 옮겨오는 걸 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위에 얹은 쌀 까마는 이리 내려놓아라. 그것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고사 서민이라. 그러자 일꾼들은 맨 위에 쌀 까마를 내려 옆에 잘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가만히는 모두 가난한 집으로 옮겨다 쌓았어요. 다음은 돌 노적을 옮겨 쌓을 차례입니다. 막내 아들은 돌 노적 위로 올라가더니 맨 위에 있는 돌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옆으로 썩 비켜 놓았지요. 부자가 보고 깜짝 놀라. 이 녀석 맨 위에 돌은 왜 내려놓느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영감님도 아까 고사 섬이라며 맨 위에 쌀 까마를 떼어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돌도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고사 섬이라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부자는 금덩어리는 못 가져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만 잔뜩 가져갔답니다. 1년 12달 수백 가마씩 쌀 노적을 쌓고 살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 욕심을 부리더니 낭패를 본거지요. 대신 가난한 집은 황무지를 일구느라고 파는 돌더미 때문에 쌀 수백 가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황무지는 잘 일구어 아주 기름진 밭으로 만들고 잘 농사를 지었대요. 그 후 가난한 집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지요. 식구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큰 땅이 생겼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고사똘이라고 떼어놓은 돌이 금덩어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대요. 그 금덩어리는 팔아서 땅이 없어 일을 못하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늙은 어머니마저 덜컥 몸져눕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 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농부는 궁리하고 또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옆집 아주머니가 농부에게 일거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영감이 요새 몸이 아파 나무를 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나무 좀 해다주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쌀을 보태줄 수 있을 텐데 농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농부에게 쌀 한 마를 먼저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그나저나 어머니 병안이 급한데 먼저 약부터 사와야 하지 않겠나? 농부는 약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약방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몇 개를 굶은 터라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약방이 어디에 있지? 통 찾을 수가 없잖아? 농부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뭐지? 농부는 자기가 뭔가 깔고 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기 전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일어나서 살펴보니 낡은 감투가 하나 있었어요. 웬 감투지? 좀 낡은 걸 보니 누가 버린 모양이군. 농부는 장난삼아 냉큼 감투를 집어썼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기운을 차린 뒤 다시 약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약방은 시장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흐미진 구석에 있으니까 찾기가 힘들지. 농부는 토달거리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색이 초라하다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먼. 이런 생각이 들자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소? 주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니, 대낮에 도깨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자꾸 헛소리가 들리니? 헛소리라니? 이거 말조심하세요. 농부는 이렇게 말하며 주인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약방 주인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농부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약방을 나왔습니다. 어렵게 건너편 다른 약방에서 어머니에게 드릴 약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농부는 문을 왈칵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약을 정성껏 다려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없는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농부가 다시 한 번 말하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는 자기 눈을 세게 비볐습니다. 얘야, 집에 왔으면 된 큰 방으로 들어올 일이지 밖에서 뭐 하는 게냐. 어머니의 말에 농부는 흐늦게 울었습니다. 이젠 어머니께서 눈마저 안 보이시나 보다. 이를 어쩌나? 아니, 너 도대체 어디 있니? 내 눈이 멀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그렇고 이 약은 웬 돈으로 사왔어?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약사발이 보이세요? 보이고 말고. 그런데 너는 어디 있는 거냐?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약사발은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인단 말씀이세요? 농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다가 머리에 쓰고 있던 감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는 농부 머리에서 떨어진 감투를 유심히 보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걸 좀 팔아. 어머니는 감투를 집어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몸이 스르르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깜짝 놀라 어머니가 있던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안 보이지? 너도 아까 감투를 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단다. 이건 보통 감투가 아니고 도깨비 감투구나. 도깨비 감투라고요? 그래, 도깨비 감투는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란다. 도깨비 감투를 쓰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 어서 버리도록 해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깨비 감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감투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찢어진 감투를 빨간 실로 정성껏 꿰맸습니다. 다행히도 감투는 쓸만했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틈만 나면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도깨비 감투를 쓰고 보는 세상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거드름을 피우며 점장을 빼는 박첨지도 뒷강 근처에서는 바지춤을 움켜잡고 뛰었습니다. 깔끔하기로 소문난 옆집 분인의 설거지통이 지저분한 것도 재미있었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손인의가 사방을 둘러보며 잔치 음식을 몰래 챙겨가는 모습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농부는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도깨비 노름에 정신이 빠져 자꾸 놀고만 싶었습니다. 도깨비 감투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척척 해결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땡뼈 아래에 김을 메다가 농부가 투덜거렸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김진산의 곡관에는 몇 년이 지나도 다 먹지 못할 만큼 곡식이 많이 쌓여있다던데 그걸 좀 가져와야겠다.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자 그 뒤로 농부는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도둑맞기 전에는 꼭 빨간색 실이 어른거린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 빨간색 실이 보이면 모두들 조심하라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 정도로는 나를 잡지 못할 걸. 농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배짱이 점점 더 도둑해져서 값나가는 물건까지 마구 훔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진사 집에 도자기를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은 일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 틈에 농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도자기를 훔쳤습니다. 저게 뭐야 빨간 시라니요? 농부가 마루로 나왔을 때 덩치 큰 하인이 외쳤습니다. 그 바람에 농부는 깜짝 놀라 도자기를 놓쳤어요. 쨍그랑 하인이 허겁지거 마루로 올라가니 도자기가 박살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혹시 도깨비 장난 아니야? 이렇게 중얼거리던 아이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휘자우며 온 마루를 다녔습니다. 당황한 농부는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농부의 도깨비 감투가 하인의 손에 걸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농부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이런 짓을 하고 다녔구먼 도깨비 감투가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줄도 모르나? 그 나쁜 일이란 게 바로 게을러지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세. 하인의 말에 농부는 울음을 터뜨리고 죄를 뉘우쳤답니다. 무명주고 부자된 사람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정서방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렵게 화전을 일구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옥수수 감자 조를 심어서는 양식을 하고 콩이며 팥을 심어서는 장에 내다 팔아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무명을 끊어다 옷도 지어 입었답니다. 가을거지도 다 끝나고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 날씨가 제법 쌀쌀한 어느 날이었어요. 정서방은 거둬들인 곡식을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더 춥기 전에 무명을 끊어다가 옷을 지어야 했거든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서둘러 장으로 갔습니다. 장이 서는 음례를 다녀오려면 왕봉 육십리는 걸어야 하니까요. 정서방은 점심때가 돼서야 겨우 장이 서는 음례에 도착했습니다. 장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우고는 가져간 곡식을 팔아 무명 두피를 샀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들어가야 할 텐데 정서방은 서둘러 장터를 떠났습니다. 한 고개 넘고 두 고개를 넘어 막 세 고개째 들어서는데 글쎄 산 어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가보니 집이 몽땅 타서 잿더미만 남은 겁니다. 그냥 집으로 오려는데 잿더미 뒤에서 웬 아낙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 보니 한 아낙네가 벌거벗은 채 어린아이를 안고 구슬피 울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하셨소?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아낙네는 불이 나서 아이 아버지와 여섯 살 난 작은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하는 겁니다. 아낙네는 여덟 살 난 아들을 안고 오돌오돌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서방이 보니 참 딱했습니다. 그래서 정서방은 장에서 사온 무명 두피를 아낙네에게 내주었어요. 장에 갔던 사람이 다 저녁에야 털레털레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무명을 사러 간다더니 어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정서방은 집에 오다가 만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 그 아이와 어미는 어디로 간다더냐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그랬어. 정서방 부부가 부랴부랴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아낙네와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 아무튼 세월이 빠르게도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서방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사흘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를 묻을 땅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밖 가장자리에 토롱을 해놓았습니다. 토롱이란 헬글 대강파고 임시로 묻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저녁 정서방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는데 앞마당으로 웬 스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굶었는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그냥 픽 쓰러졌습니다. 정서방 부부는 너무 놀라 스님을 너버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극진히 잘 돌봐드렸지요. 며칠 후에 스님은 기운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스님은 텃밭에 해놓은 토롱을 보고 보아하니 상제신가 본데 장례 지낼 땅은 구했소 하고 묻는 겁니다. 땅을 구하다니요 남의 땅 빌려 사는 처지에 그게 그리 쉬운가요? 그러면 내가 한자리 택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차조밥 한 말로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차조밥 한 말을 해서는 스님을 따라 나섰지요. 스님은 뒤에서 날 따라올 때 절대로 강산을 이곳저곳 둘러보지 마시오. 그리고 꼭 내가 발을 딛는 곳만 따라 디드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며 앞서는 겁니다. 정서방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님을 따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부지런히 스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에는 차조밥을 지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왔을까요? 스님이 멈춰서기에 보니 남의 집 뒷밭이었습니다. 밭 앞에는 새로 지은 큰 기와집이 날아갈 듯 서 있고요. 여기가 좋소. 무조건 여기다 장례를 지루시오. 정서방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의 집 뒷밭에다 장례를 치루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못 지냅니다. 했더니 정시로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서울에 사는 박아목의 반서한테 가서 말해보시오. 하며 훌쩍 되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정서방이 쫓아갔지만 금방 온데간데 없었어요. 혼자 남은 정서방은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물어물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어느 시골이었던 것입니다. 갈 때는 한나절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오는 동안 갈 때 싸가지고 간 차조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배 골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모실 산소는 구했어요? 말도 말아요. 그 허무맹랑한 스님 때문에 죽을 고생만 했소.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암흑의 판서를 찾아간단 말이오? 모르는 일이지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다시 한마르치 차조밥과 노자를 주며 자꾸 가보라고 했습니다. 정서방은 할 수 없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를 찾아갔어요. 정서방은 어렵게 암흑의 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왔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스님이 어머니 맷자리를 찾아봐 둔다기에 따라갔더니 남의 집 뒷밭에다 모시라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박 암흑의 판서 댁에 가서 의논을 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판서는 그 집과 밭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에게 주려고 마련한 것이오.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다가 어머니 산소를 쓸 수 있지요. 하는 겁니다. 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땅을 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죽을 사람을 살릴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찾는다면 젊었을 때 장에 갔다 오다가 집에 불이 나 울고 있는 아낙내에게 무명 두피를 준 일은 있지요? 박 판서는 정서방의 이야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 안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 판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기에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판서의 어머니가 정서방을 가만히 보더니 그때 우리 모자에게 무명 두피를 주신 분이 틀림없군요. 이러는 겁니다. 불이 나 남편과 작은 아이를 잃고 울고 있던 이가 바로 접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박 판서고요. 그때 준 무명 두피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아들을 공부시키며 어찌어찌 살다 보니 아들이 판서까지 되었지요. 그때 무명 두피를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골의 그 집과 땅은 은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니를 그곳에다 모시라는 겁니다. 박 판서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려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산신령이 스님이 되어 도와준 것일까요? 아무튼 그 후 정서방내와 박팡선내는 한 집안처럼 지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버릇을 못 꽂힌 김서방 옛날에 빈둥빈둥 놀기만 좋아하는 게으름뱅이 김서방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남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꼭 훔치기라도 할 것처럼 탐을 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김서방은 산에 가자마자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산딸기까지 따 먹었습니다. 딸기나무 밑에 뱀이 많다던데 어디 뱀이나 한 마리 잡아볼까? 김서방은 지게 작대기로 딸기나무 밑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게 뭐지? 작대기 끝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김서방은 얼른 잡아당겼습니다. 산배 등걸이 아니야? 제법 멀쩡한데 어떤 배부른 놈이 이런 걸 버렸을까? 김서방은 축축한 위 저고리를 벗고 산배 등걸이를 걸쳤습니다. 이럭저럭 놀다 보니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되는 대로 나무쪼가리 몇 개를 지게에 얹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침 박서방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박서방은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저 친구 어제 내가 술 좀 빼앗아 먹었다고 삐졌나 보군. 집 근처에서는 옆집 꼬마 순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이도 모른 척하며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제 저 어린 것까지 사람을 무시하는구먼.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도 본체만 재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또 무슨 짓을 하기에 해가 지도록 안 오는 거야?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눈앞에 빤히 보면서 무슨 소리야? 아내는 깜짝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김서방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건가? 달라진 거라곤 이 등걸이 하나 주워 입은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김서방은 살짝 등걸이를 벗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디 숨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등 뒤에서 김서방을 발견한 아내가 짜장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내는 빈 지게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빨래 방망이를 움켜쥐고 김서방을 때리려고 했어요. 김서방은 얼른 등걸이를 입었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김서방이 휙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내는 일어날 줄을 모르고 마냥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가여운 생각이 들어 등걸이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놀랄 기운도 없는지 아내는 갑자기 나타난 김서방을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구려 오늘 산에 갔다가 이 등걸이를 주었는데 이게 글쎄 신통을 부리는가 봅니다. 한번 보겠소? 김서방은 다시 등걸이를 입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라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과 아내는 등걸이를 소중하게 보관했어요. 여보 우린 이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저녁밥을 먹다가 김서방이 됐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김서방 내 집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내 집 도깨비 방망이라도 하나 얻은 게 아닐까? 저렇게 빈둥빈둥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형편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게다가 동네에는 사람들이 아끼는 물건이 하나둘 없어진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모두들 김서방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도 지금까지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빕시다. 아내가 애원하다시피 김서방에게 말했지만 김서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제일 어른과 의논을 했더니 좋은 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도 김서방은 등거리를 꺼내 입고 박서방 내 집으로 갔습니다. 어제부터 박서방이 자기 며느리가 새로 지어준 옷을 어찌나 자랑하던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도깨비 등거리를 입고 거리낌 없이 박서방 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웬일인지 박서방 내 복수리가 컹컹 지져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등거리를 입으면 개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김서방은 상관하지 않고 방으로 쑥 들어가 박서방의 한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서방의 말대로 정말 마음에 쑥 드는 옷이었어요. 김서방이 기분 좋아하며 막 마루로 나올 때였습니다. 전혜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야? 그 손에 든 건 또 뭔가? 김서방은 움찔했지만 자기가 보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른 척하며 마루를 내려봤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이 대뜸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끼 이놈, 그따위로 마음을 나쁘게 쓰면 도깨비 등거리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나? 박서방의 호령에 김서방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김서방의 아내가 나타났어요. 여보, 그 등거리는 도깨비 등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무르 말했으니 어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요. 김서방은 아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김서방은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도깨비 짓이라고 수근거렸어요. 김서방의 아내가 장롱 속 깊이 숨겨두었던 도깨비 등거리가 감쪽같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꾼 일곱 쌍둥이 옛날에 어떤 마을에 일곱 쌍둥이가 살았습니다.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타고난 제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는 철리복이 말리복이 둘째는 진둥만둥이 셋째는 연이 딸깍 넷째는 맞아도 간질이 다섯째는 자른둥만둥이 여섯째는 더운이 차니 일곱째는 깊은이 얕은이었습니다. 다 한가지씩 타고난 제주가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답니다. 땅이 있었으면 튼튼한 일곱 쌍둥이가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가진 돈이 좀 있었으면 제주 많은 일곱 쌍둥이가 장사를 했을 겁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모두 쌍둥이네처럼 배가 고팠어요. 가진 땅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봄내 여름내 열심히 일을 해도 가을에 땅 빌린 값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바치며 논이 온통 말라버렸습니다. 배가 고픈 일곱 쌍둥이는 나무라도 해다 팔아 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던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굽는데 사또가 사는 관하에는 창고마다 쌀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습니다. 천리보기 말리보기는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꼭꼭 잠겨있는 창고안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 진둥만둥이와 연이달깍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연이달깍이 먼저 창고문을 열었어요. 연이달깍은 아무리 단단하게 잠긴 문도 다 열 수 있었거든요. 진둥만둥은 어깨에 차곡차곡 쌀가마를 쌓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가마 지기도 어려운데 한 어깨에 50가마씩 모두 백마를 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고는 굶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음날 관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밤새 창고 안에 있던 쌀이 백감 하나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사또는 온 동네에 포졸을 풀어 도둑을 잡아 드리라고 했지요. 포졸들이 동네로 들어가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굶고 있던 사람들이 밥이야 떡이야 푸짐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어젯밤에 쌀을 훔쳐내었구나. 그래서 모두 잡아 드렸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때 진둥만둥이가 나서서 쌀은 내가 훔친 거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주시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풀려나고 진둥만둥이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또는 다음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진둥만둥이의 볼기를 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연희 딸깍과 맞아도 간질이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연희 딸깍은 얼른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둥만둥이가 나오고 대신 맞아도 간질이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음날 관하 마당에는 발들여 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물론 이웃 동네 사람까지 모두 몰려와서 말이에요. 사또는 높은 대척마루에 앉아 호령을 냈습니다. 여봐라 나라의 쌀을 훔쳐낸 저 고약한 놈을 끌어내라. 맞아도 간질이가 사또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끌려 나온 사람이 진둥만둥이인 줄 알고 있었지요. 생김새도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똑같은 쌍둥이인데 어떻게 맞아도 간질이인 줄 알겠어요? 포졸들이 맞아도 간질이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맞아도 간질이는 열대를 맞아도 끄떡을 안 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이 봐주느라 살살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봐라 못들라느냐 전먹던 힘까지 다 해치질 않고 아무리 세게 쳐도 맞아도 간질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안 되겠다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목을 베어 죽이겠다. 그날 밤에는 연이 딸깍과 같이 누가 감옥으로 뛰어갔을까요? 자른둥만둥이였습니다. 다음날 사또 앞에 자른둥만둥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한참 춤을 추다가 자른둥만둥이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글쎄 머리가 땅에 툭 떨어지자 똑같은 머리가 쑥 올라왔습니다. 망나니는 내가 잘못 배웠나 하고 다시 한번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얼른 새 머리가 돋아나 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펄펄 끓는 기름감아솥에 씹어넣겠다. 그래서 자른둥만둥이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도 연이 딸깍이가 가서 감옥문을 열었어요. 자른둥만둥이가 집으로 온 대신 더우니 찬이가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관아마당에는 커다란 기름솥이 걸렸습니다. 어제 그놈을 얼른 끌고 나오너라. 그리고 저 기름솥에 넣어라.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포절들은 더우니 찬이를 기름솥에 넣고 계속 불을 뗐지요. 하지만 더우니 찬이는 죽기는커녕 추워 죽겠다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고 야단이었어요. 하도 이상해서 사또가 내려와 진짜 차가운가 하고는 기름솥에 손을 넣으려다 기절 초풍 걸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말이에요. 사또는 또 우라통이 터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내일은 강물에 던져 고기밥을 만들겠다. 그날 밤도 연이 딸각은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더우니 찬이가 나오고 깊은이 아트니가 들어갔어요. 다음날 사또와 포졸들은 깊은이 아트니를 끌고 강으로 갔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강물에 던지거라. 그러니 깊은이 아트니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저벅저벅 강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물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물은 배꼽까지밖에 안 차는 겁니다.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 빠지면 살아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새 강바닥이 얕아졌나? 사토는 더럭 의심이 생겨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고는 강물로 들어갔는데 세 발짝을 떼어놓기가 바쁘게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랍니다. 그래서 일곱 쌍둥이와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배골른 일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술 부리는 친구 옛날에 도술을 아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술이 신통한지 도깨비도 못 당할 정도였어요.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서쪽 산 꼭대기에 떡 서 있고 시퍼런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다가는 독수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무엇으로나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잘난 채를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로 도술을 부리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그가 도술을 부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술을 부리는 이 사람에게는 과거에 늘 낙박만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과거 시험을 보느라고 살림을 돌보지 않아서 쌀똥이 바닥난 지 오래였어요. 아내가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품을 팔아 겨우 죽을 끓여먹고 사니 살림살이가 오죽하겠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뗄감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마저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도술 부리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선비는 친구에게 사정을 했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때까문커녕 세때죽도 못쓰어먹게 생겼다네 어떻게 돈 좀 만들어줄 수 없겠나? 자네는 뭐든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질 않나? 친구는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청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일을 해보게나? 아닐세 지금 그럴 시간이 없네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러지 말고 돈을 좀 만들어주게 그러자 친구는 아주 난처해하며 그림 한 장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네 방에 걸어놓게 그리고 고지기야 고지기야 부르면 그림 속 아이가 대답을 할 걸세 그러면 은 돈을 한 양씩만 달라고 하게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되네 그 그림은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아이가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선비는 집에 오자마자 안방벽에 그림을 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고지기를 불렀습니다. 고지기야 고지기야 은돈 한 양만 다오 하면 그림 속 아이는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은돈 한 양을 꺼내다 주었습니다. 날마다 은돈 한 양이 생겨서 이제 밥은 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은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덜컥 병이 났거든요. 선비는 전날처럼 고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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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급하게 그림 속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은돈 한 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다 얘야 오늘은 은돈 백 양만 다오 안됩니다.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 어린 것이 병이 나서 그러니 딱 한 번만 내 청을 들어 다오 안된다니까요. 선비가 자꾸 조르자 아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제가 대문을 열어드릴 테니 직접 들어가서 가져가십시오. 선비는 할 수 없다 싶어 직접 그림 속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쾅 닫혔어요. 선비는 얼른 은돈 백 양을 꺼내 들고는 고지기야 문 좀 열어 다오 어서 문 좀 열어줘 하며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곧간문이 활짝 열리더니 포절들이 들이닥쳤어요. 웬 놈이냐 감히 나라 창고에 들어오는 놈이 포절들이 선비를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포도대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포도대장은 큰 소리로 선비를 꾸짖었어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나랏돈을 훔치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림 속에 있는 귀와집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선비는 그림 속 아이에게 날마다 은돈 한 양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얀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림 속에 아이가 돈을 갖다 줬다니 여봐라 저놈이 바른말을 할 때까지 매우 철학 포절들은 선비를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사정없이 쳤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집에 가보시면 알 게 아닙니까 안방벽에 그림이 걸려있으니 가보십시오 몇 명의 포절들이 선비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대궐 곳간 대문 앞에 한 아이가 열쇠를 들고 서있는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포절들은 선비가 한 것처럼 고지기야 고지기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목청껏 불러봐도 대답이 없자 그림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바른말을 하라며 또 볼기를 사정없이 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선비는 돛을 부리는 친구가 그림을 그려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포도대장은 급히 곳간으로 달려가 동괴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동괴마다 모두 텅텅 비어있었어요? 이런 고얀놈들 같으니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치렸다. 그러자 무서운 카들든 망나니가 춤을 추며 들어와 선비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대궐 마당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선비도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돛을 부리는 친구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뭐랬나 욕심내면 안 된다고 일렀건만 왜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인가 돛을 부리는 친구는 선비를 꾸짖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그 길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대요. 고향의 조금 남은 땅에서 농세를 지으며 살려고 말입니다. 주인과 도깨비 옛날 옛날에 서울 변두리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주인이 없고 늘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집 없이 떠돌던 나그네 부부가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살면 어떻겠소 눈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구려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깨끗이 청소하고 거미줄이나 걷어내면 새 집이나 다름없겠는걸 뭐 게다가 주위에 빈 논밭까지 있지 않소 그러니 이 집에서 살도록 합시다. 부부는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점심 내내 청소를 했더니 집은 점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마련하지 못한 부부는 줄임벨을 그려앉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어요. 이럴 때 개떡이라도 한쪽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중얼거리자마자 어디서 개떡 한쪽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몹시 놀라서 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개떡 한입을 덥썩 먹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개떡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때 갑자기 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더 시키실 일은 없으신지요?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가 있는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네 이놈 귀신이면석 물러가거라 남편은 흔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도깨비입니다. 저는 원래 이 집에 사는 모든 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목소리는 오싹해도 사람을 해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도깨비와 친해졌습니다. 도깨비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머슴처럼 부부를 섬기며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도깨비가 바라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심통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온 집안에 바람이 불고 돌멩이가 날아다녔습니다. 부부가 용서를 빌어야만 비로소 다시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부부는 점점 도깨비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부부를 괴롭히는 일이 잦아지자 부부는 도깨비 곁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들키는 바람에 도망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저놈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를 몹시 싫어하지 않소? 그러니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해볼까요?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그날 밤 남편은 도깨비를 불러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야, 우리가 만난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데 우리는 네 모습조차 모르니 참 답답하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네 모습을 보여다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니? 주인님 안됩니다. 제 모습이 너무 괴상해서 저를 보면 틀림없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주인님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선선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놀라는 거야 상관없지만 네가 전 그렇게 마음이 쓰인다면 어떻게 하겠니? 하지만 네 모습을 그려주는 것쯤은 할 수 있겠지. 자, 벽에다 네 모습을 그려다오. 제발 부탁이다. 도깨비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 자기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는 머리가 두 개, 눈이 네 개이다, 이마에 뿔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크고 작은 옥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온몸에는 팔들이 문어발처럼 달려 있었어요. 부부는 놀라서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림을 지우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점 하나 없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는? 쉴 새 없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은 나날이 희쓱해졌습니다. 남편도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사는 요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놈은 들쥐고기를 먹으면 죽는다네. 다음번에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고기인 것처럼 요리해서 들쥐고기를 먹여보게나 아마 효과가 있을 걸세. 남편은 집에 돌아와 들쥐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얘야 네 모습을 본 뒤로 우리 부부가 너를 너무 소홀히 대한 것 같구나.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으니 많이 먹고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풀어버리거라. 남편은 들쥐고기라는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자기도 조금 먹는 척 했습니다. 도깨비는 주인이 먹는 모습을 보고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점이나 먹었을까요? 도깨비는 괴상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 한동안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그 뒤로 도깨비는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단골손님 중 도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깨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양에도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각 나라의 도깨비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도깨비에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만의 도깨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